네, 오늘은 좀 긴데요. 항아리 상권과 개천 상권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상권 분석을 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라 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란 마치 항아리처럼 주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인 웅덩이와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상권이 특정 지역에 딱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팽창하지 않지만 또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모여있는 그런 현상이 집역에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 3천여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와 관공서 또 기업 학교 등 풍부한 고정 배후 수요가 존재할 경우에 이런 상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높은 수입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학원, 편의점 같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권을 원하는 창업자들에게는 딱 맞춤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천 상권이라던가 항아리 상권, 상권마다의 특징을 반영해서 용어가 붙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천 상권을 또 이번에는 살펴볼까요? 개천 상권은 개천에서 물이 스쳐나가듯이 소비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위해서 잠시 들르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더 많은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엔 유동인구가 많아서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러한 상권은 유동인구보다 그 유동인구가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무조건 좋은 상권이라고 판단해서 창업을 무조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인구의 어떤 진화감이 바로 소비로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을 하실 때 꼭 지역의 소비 동향도 참고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들입니다. 네, 많은 지역의 상권들은 쇄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다시 올랐습니다. 결국 내수침체와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임차인들은 가게를 내놓게 되고 임대인들은 임차인은 구하지 못해 상과를 비워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오를 대로 오른 주요 지역의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송유고였습니다.